CJ 올리브영이 여름맞이 오령 세일을 마치고 매출 분석 결과 올여름 뷰티 키워드로 색과 향을 제안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으로 회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세일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할인 행사로 지난해와 달라진 매출 양상을 보였습니다. 색조 화장품과 염색 등의 컬러, 메이크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향수 소비도 늘었습니다. 외출과 사정 모임 등 외부 활동이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카테고리별 세부 매출을 살펴보면 쿠션과 립틴트, 아이라이너 등의 색조 화장품이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연모제 상품 또한 약 26% 신장했습니다. 향수 카테고리도 상위 10위권에 올랐습니다. 겨울이 성숙인 향수 카테고리가 여름철에 인기를 누리는 것은 이례적입니다. 연구는 5부분에, 다양한 세 McLean으로 coded정했습니다. 겨울이 성숙인 향수이 상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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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품으로 분석된 경험이 상품입니다. 겨울이 성숙인 향수 시장에 속하다고 생각합니다. 겨울이 성숙한 향수 소빈의 や음수는 중에서 거부하는 손으로 반응이 상품이 상품이 상품을 거부합니다.